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굿모닝 뉴스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한다 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구원한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희식이야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대답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29절 말씀에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고 내후년에는 또 심고 거두어 포도원을 심고 열매를 먹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땅에서 난 음식을 계속 먹게 된다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먹게 된다 이게 뭐예요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대로 이 땅에서 열매 먹고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그리고 30절에 위로의 열매를 맺게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이게 지겠구나 우리가 멸망당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대답은 승리의 소식 위로의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서 같은 맥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스스로 열심을 내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브려 단어는요 사실은 질투라는 말하고 심도 있게 연결되어 있는 말입니다 출애국기에 보면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들을 때 질투하신다고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만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또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만 사랑해 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열심이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열심이 남유다를 살려요 그 질투가 남유다를 살립니다 결국에는 이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요 그들의 왕인 산헤립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쓰시면 어떠한 적들도 고개를 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열심히 남유다를 건져 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질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여러분들만 사랑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죄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래서 우리만 사랑하자 우리끼리만 은혜를 나누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갈망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죄에 눈 돌리고 어찌 이방신에 눈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을 내셔서 건져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므로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가 나를 구원했고 이 구원의 감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바로 여러분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질투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셔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말씀에 근공한 은혜로운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양으로 저도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질투를 기억하시고 또 주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그런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